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5월 4일자 크루도오일 모의투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월 1일자 매매가 있었구요 155달러 정도니까 16만 정도 수익이 있었죠 자 세기를 다듬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의투자 좀 더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봉 잠깐 체크해 보자면 요 상승 이후에 딱수권에 가까운 행보로 조정을 받다가 상승으로 모양을 틀었습니다 5일선 위에도 있으니까요 일단 정고점 라인인 69.55 선까지 반등시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5일선과 21 밑에 지지권이 있으니까 일단 상방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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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0분봉으로 또 세부추세 좀 더 챙겨봤구요 지지저항을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죠 물론 중간에도 있습니다만 5분 봉 더 자세히 한번 보자면 여기 67달러 있군요 67달러가 여기죠 지지할 가능성 높고 저 위에 나중에 69달러 이상 가면 또 저항 예상되니깐요 자 이렇게 또 하락추세선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로 가는 모습이죠 자 또 이렇게도 꺼볼 수 있구요 자 이러한 추세대에서 가다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리고 추세선 상단 돌파 이후에 이것을 돌파하는 모습이니까 위에서 계속 유지된다면 상방으로 더 강하고 밑으로 눌림목 준다면 68.28 정도 까지는 눌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하기 때문에 난 선물 무슨 필요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매의 스킬은 똑같으니까요 모의투자라도 하시는 거 보면 저도 도움되고 여러분들도 아마 도움되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렇게 아 본격적으로 매매 시작하기 전에 주요 지지정대를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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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잔잔한 음악 틀어 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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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ump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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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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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접수 완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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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접수 완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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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창문 접수 완료 아멘 아멘 조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상승적으로 평선 21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갔었는데 여기 고점부에서 자꾸 밀리는 경향이 있죠 사고팔고 한번 했었고 계약수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 육사들고 올라간다면 칠사에 아 지금 로스컷 걸어놨으니까 여기를 들고 올라간다면 로스컷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등 시도는 오다가 대밀린 다음에 밑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자 1분봉상에서도 미리 꺾였고 30분봉상에 20위를 지지하는 모습이나 여기 일단 고점부위라고 판단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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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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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크게 올라가다가 밀리게 되면 밑으로 훅 빠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1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에요 예전에 삼성전자 6%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밀린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밑으로 훅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트 많이 보시다 보면 그때 일한 모습이 저번에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이렇게 매치해야 됩니다 워낙 선물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트레이닝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주식 투자하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에요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아멘 아..끝나기 심하네요 그죠? 조문 접수 완료 아멘 어..끝나기 아멘 아..끝나기 아..끝나기 주문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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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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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문 접수 완료 자 강하게 엄봉으로 밀리기 때문에 42임금까지 한번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볼린즈 밴드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지지선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세게 못 올라오면 올라가도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고 일단 절반 청소를 했구요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2개 남았고 2개 남은거는 위에 손절 다시 걸구요 재정렬하고 자 목표치로 본 인근이 틀리지 않죠 크게 자 이렇게 예측해 가면서 여기서 잽싸게 들어올리면 청산 해야 되는겁니다 공복매매 아 끌어 땡기는게 심상치 않네요 자 여기서 치고 올라가게되면 이제 진짜 여기 돌고 올라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치고 올라가게되면 자 뚫고 올라가게 뚫고 올라가는거기 때문에 트레일링 스탑 자 여기 지금 청산이 되어버리면 뭐 두틱 밖에 수익이 안나는거지만 트레일링 스탑 걸고 밑으로 하방을 더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은 적어도 안나는거거든요 이해되시죠 68.72의 매도인데 70이 오면 자동으로 청산되는겁니다 이제 자동으로 끊기는거죠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더 치고 갈수도 있을것 처럼 보이기 때문에 청산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쪼법 수익이 난걸로 보이는데 자 지금 현재 84만원 정도 수익이네요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알 수 없죠 제가 거리를 좀 많이 실었기 때문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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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갈 것처럼 해 놓고 밀리기도 하고 하는데 아 위로 뚫어버리네요 자 뚫으면 쫓아갑니다 같이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조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조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그널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현재 상반 추세 중인데 상단에 저항도 있기 때문에 1A로 가기보다는 한쪽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시그널대로 20위에 올라타면 볼링젯 밴드 상단까지 내지는 상방으로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승으로 보는 것이고 다시 깨버리면 하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돌파 시도는 왔죠 그래서 청산 미리 했었고 다시 상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30분 방향에서도 다 정배율이거든요 자 여기서 못 올라가고 밑으로 확 밀려야 되는데 여기를 지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하고 있죠 자 스켈핑 적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두 개는 짧게 주문 접수 완료 열 틱 정도의 스켈핑 대응하고 나머지는 끌고 가겠습니다 자 좀 유동적이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되고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면 큰일 나거든요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일단 뺍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청산 준비 딱 하고 있구요 자 이거는 빼버립니다 그냥 주문 접수 완료 장태양봉입니다 장태양봉 주문 접수 완료 음 음 음 음 음 자 이렇게 눌림목 주게 되면 주가 매수 할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본봉에서 눌림목 주면 이평선들 다 돌아서면 아 이제 상승추세 전환 초입이거든요 주문 접수 완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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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접수 완료 조문 접수 완료 조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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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20만원 정도 수익 중인데요 사실 수익이 얼마 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모의투자로 연습하고 있는 것이 타이밍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들어가고 손절 정확하게 지키고 그리고 실어줄 때 더 실어주고 그 다음에 지지장 80라인 여기서 거의 청산 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까 여기서 하방에 대한 청산 구역이다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찍고 올라갔고 자 이런 것들 연습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연습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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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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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조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조문 접수 완료. 조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조문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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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머이 투자인데 머이 투자라서 뭐 8개씩 막 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스물개약식 보통 했었거든요.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키운 프로그램이 완전 전부 청산하는 기능이랑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조금 불편한게 있습니다. 현재 주문 접수 완료 감사합니다. 자, 현재 보시면 1봉이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죠. 5일 20일 밑에 딱 붙어서 중심권 입니다. 닥터케이가 많이 말씀드리는 중심 매매 이격이 없지 않습니까 별로 그래서 여기서 위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다만 여기 지금 고점 부위를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뺍니다. 주문 접수 완료 이거 뚫었다면 위로 돌파하는 거거든요. 자, 여덟 계약이니까 4계약 여차하면 2번으로 탁 청산할 수 있도록 4계약으로 준비해 놓고요. 자, 이거 주문 접수 완료 추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심권에서 돌파하면 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볼링저 밴드의 성격이 이렇게 자꾸 상단을 물론 삐져놓으면 들어가고 삐져놓으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이 돌파 되버리면 위로 쭉 가거든요. 일단 한번 이제 10개 이상은 가능한 한 실제 안 들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로스컷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자 최종 로스컷은 여기 깨지면 47개지는 매틱 밑에 43정도 놔두고요 절반정도는 50 여기 밑을 탁 치고 내려오면 요걸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8 스물틱 정도 되죠 조금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권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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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monter서 시국이니깐요 자 자 역시 일단은 볼린드밴드 상단인 80 여기를 쉽게 잘 돌파를 못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왔다갔다 갑자기 팍 치고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게 되면요 한번 두번 세번정도 지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에 3세번 이란게 있거든요 한번 두번 세번 큼지막하게 자 이것이 삼봉으로 맞고 밑으로 깨지느냐 자 이것을 지지와 정황이 영원할 순 없는 것이거든요 자꾸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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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면 뚫힙니다 자 그러나 밑에는 아직까지 정배열이기 때문에 하방 보다는 상방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자 상방 시도 나올 수 있다 보고 상방으로 가는 겁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모니터를 좀 큰 걸로 바꿨는데 고개를 좀 쳐들고 봐야 되니까 목이 상당히 아프네요 밑에 받침대를 빼든지 술을 내야 되겠습니다 몇시간 동안 쳐다보니까 고개가 약간 들리다 보니까 목에 무리가 오고 있어요 자 구독자가 203분인데 같이 이렇게 모니터도 동참 같이 하시고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하면 좋은 팁을 좀 많이 알려 드릴 수 있는데 혹시 오늘 나중에 방송 보시게 된다면 생방송 빨간불 들어와 있으면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도 좀 남겨 주시고요 채팅도 좀 남겨 주시고 잘 Sensei kaa 거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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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완전 시그널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강하게 밀리는데 여기 이평선 지지 잖아요 자 시그널대로 지금 매수들어왔습니다 잽싸게 들어올리죠 이것이 이렇게 큰 엄봉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쉽사리 매수로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권에서 평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매매 보다 어차피 지금 모의투자는 더 나은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시그널의 준수에서 한번 과감하게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성공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7위 정도에 주문 접수 완료 일단 비중이 크니까 3분의 1 매도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주문 접수 완료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자 캔들 거래량 2평선 자 하방으로 이렇게 큰 은봉이 떨어지면 밑으로 빠져야 되는게 정상인데 지지하고 있는 2평선에서 말아올리는 양봉이죠 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일단 이런 것이 캔들의 컨비네이션인 것이죠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봉까지도 컨비네이션 한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페이크거든요 약간은 자 이번에 터치하고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쵸 돌파합니다 자 그럼 5개 더 추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참 고점 쉽게 잘 남지 못하고 있네요 거래량이 크지 않습니다 빵 터짐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것이 볼링지 밴드 뚫었잖아요 위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도움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방송 나중에 아 보신 분이라면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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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총산 하구요 급격하게 밀리니까 이거 조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총산입니다 5개 남았죠 미련 부리면 안됩니다 윗골이 다는 것이 현대 건설하고 비슷한 모양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치고 가서 위에서 이렇게 윗골이 달았지만 그럼 밀린다는 겁니다 미련 부리면 안되는거에요 조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가 68.99 잖아요 라운드 넘버라는게 있습니다 69달러 근처 잖아요 아유 이거 또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평선 저항을 받고 있던 이평선이 아니라 추세선 저항을 받고 있던 강하게 돌파했으면 여기 지지될 수 있는 그런 권력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데 밑으로 훅 밀리면 이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거래 장대 거래의 윗골이 크게 달고 밑으로 밀리려 한다 그러면 청산해야 된겁니다 20개에서 17개 지금 청산항 3개 남았습니다 먹을만큼 챙겼기 때문에 3개는 좀 더 지켜보는 겁니다 자 2평선 치지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 추가를 해야되는데 이거 이게 쉽게 손이 안나가네 장대 거래에 밀리잖아요 청산해야됩니다 자 이러면서 당기고 위로 또 치고 갈 수도 있고 밑으로 밀릴 수도 있는데 한번 두번 세번에 저항을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자 이 공방이 좀 일어나다가 위로 치고 갈 수도 있어요 여기 1봉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봉이 상방이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한 12 그레일 정도 대략 횡보하다가 이제 위로 뚫는 모양이기 때문에 닥터케이를 일자 분석한 부분을 쓸겁니다 지금 9개죠 그럼 여기서 여기 지금 몇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개죠 자 여기가 9개거든요 그러면 다시 하죠 여기서 여기가 지우겠습니다 잘 안보이네요 자 여기서 아 우 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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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홉 개거든요 일자가 매치되고 난 다음에 이평선 지지 받고 그 다음에 삼일째 지금 상승중이잖아요 위로 더 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그래서 상방량의 여러가지 매치가 날짜도 조종 받을 만큼 충분히 9일 정도 조종받을 9일상승 이후에 9일 조종 받고 한삼일째 상승시 도 나오고 있으니까 위로 갈 수 있는 모양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판단하시면 도움되시 겠죠 자 이제 챙겨놨으니까 이거는 손실만 보지 않고 그냥 들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완전 정비열로 돌려냈는데 강하게 치고 너무 세게 밀렸기 때문에 지금 약간 망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윗골이 단 명망치 스타일이잖아요 고점 부위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추세선 상단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 거거든요 끄어놓은 추세선 상단 여기 여기 트렌드를 끄어봤을 때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 트렌드 상단에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밀리고 있죠 닥터케이가 대충 끄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참고로 많이 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분명히 거의 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손 끄어놓은 데 가니까 희한하게 밀리지 않습니까 벌써 끄어놓은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 다 벌써 끄어놓은 자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벌써 끄어놓은 자리 가면 희한하게 지질을 받고 올라가고 여기 가니까 희한하게 밀리죠 닥터케 특김이다 이거 돌파 시도는 오니까 더 추가합니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평균 단가 올라가는 걸 걱정하시면 안 돼요 불타기는 너무 위에서 하면 안 되겠지만 오히려 물타기보다 불타기를 두려워 하셔서는 안 된다 지금 쟤뻑 버려놨잖아요 그러면 밀려서 4개약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20개약으로 엄청 먹었기 때문에 두려워 할 필요 없다 지금 430만원 정도 수익이거든요 캔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되어 있으면 하락해야 되는 봉인데 하락하지 않고 들어 올린다 그런 매수 시그널입니다 자 이렇게 터치하고 내려올 때는 20일을 깨는 모양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60일의 지지 완전 정배율이 없기 때문에 20일 다시 돌파하면서 앞전 음봉을 감아 올리는 양봉 매수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매수하고 난 이후에 여기 위에서 적당히 비중 축소하면서 차익 실현하고 밀리니까 거의 한 70% 이상 다 차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 시그널로 올때는 추가 매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완전 정배율이거든요 1분봉 상에 30분봉 상에도 완전 정배율 1봉에서도 완전 정배율 그러면 하방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적어도 자 모든게 매치 되고 있습니다 1봉에서도 상방 자 정배율이죠 30분봉에서도 정배율 5분봉에서도 정배율 1분봉에서도 정배율 그러면 적어도 1분봉이 꼬꾸라지는 자 이런 모양 넣기 전까지는 하방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게 매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 기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저 혼자 이야기 하고 있네요 하하하하 상관 없습니다 자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한참 인기 있는 선물 오늘의 선물 하시는 분 방송에 1200명인가 지금 시청을 하고 계세요 어 저는 언제쯤 그런 날이 올까요 하하하하 그분은 막 욕도 하시고 하시던데 그렇게 하면 저도 좀 많은 분들이 보실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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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봉 상에 보면 중심 여기 볼린저밴드 상의 중심 위에서 건접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충분히 열려 있거든요 그러나 70달러 인건 여기가 69달러 잖아요 70달러라는 큰 라운드 넘버 근처에 가니까 상당한 저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절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깨고 내려가면 여기까지 50달러 까지 아 50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7정도에 로스크 끌어 놓고 편안하게 보겠습니다 좀 끌고 갈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밑으로 빠져버리면 아 아까 다 끊을 걸 했는데 이런 상황처럼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트레일링 스탑을 글면 더 좋겠구요 여기 그러나 수익폭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깨면 손질한다는 마인드로 로스크 끌어 놓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으면 조문 접수 완료 자 이건 스켈핑입니다 스켈핑 좀 더 짧게 조문 접수 완료 원래 스켈핑이라 하면 한 두세틱 안에서 그냥 청산하는건데 지금 한 데어스틱 되니까 조금 더 긴 단타라고 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보는 아니게ано 니셀핑 잘 appointed Only from layering 이렇게 잘 안ML 하지만 실제로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말 그대로 스켈핑입니다 서노틱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거 먹으러 가는거거든요 한 틱 때문에 안될수도 있으니까 한 틱 때문에 체결 안될수도 있으니까 욕심 안부리고 한 틱 더 내립니다 6개죠 그러면 4개 체결되면 2개로 스컷 그것도 상관없고 일단 흠 한 틱 더 내리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80이 저항되거든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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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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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수익 인데요 한 20개 가지고 매매 하면 하루에 얼마가 왔다갔다 하는지 아십니까 1500만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코 잘 하는 것 이 볼때야 좋죠. 손실 나기 시작하면 정말 멘붕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누적 수익이 안나와 있는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도움되는걸 수도 있는 겁니다. 스켈핑도 성공했죠. 스켈핑이라기보다는 단타 성공했습니다. 여기 인건부터 매수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왜? 전부 상방량이기 때문에. 오습짱께 이런데서 매도 들어가면 소탐대실이거든요. 여기서 매도 들어가놓고 왜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죠.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른데 이격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충분히 내려올만한 이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그널이 20일 위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여긴 다시 깼기 때문에 손절하고 다시 2% 지지권에서 청산 이후에 다시 상승 시도 놓을때 매수. 아마도 82 여기 위로는 잘 보내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여기 69는 아 보내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70이면 트레일링 스탑이거든요. 여기면 제가 수익권입니다. 여기가 70이니까 여기 깨고 내려가면 그냥 차에 실현하고 말겠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제가 수익 중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70을 터치하고 내려오면 여기를 깨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 밑에도 있는데 그냥 차에 실현하고 나오겠다. 좀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매매하시면 지금 벌어놨습니다. 여기를 깨지만 않는다면 깨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 편하게 더 지켜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려와 버리면 지금 차익 실현하는 한 38만원 정도의 수익은 날라가겠지만 한 20만원대 정도로 날라가겠지만 더 올라간다면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보험이 되는 거죠. 손실은 없고 수익 내가 좀 반납해줄게 이런 마인드 가져가시면 됩니다. 베덕오프에서 간단하게 스낵 좀 먹으면서 방송하겠습니다. 하하하 현재 한 4백 한 20만원 정도 수익 중이네요. 자 이거 키움증권이기 때문에 제가 조작 안 되는 겁니다. 5월 1일 날 방송 팝송 좀 많이 틀고 했더니 저작권때문에 방송이 업로드 안 되더라구요. 별로 수익은 없었습니다. 그냥 한계약 위주로 했기 때문에 한계약 위주로 하실 수 있을 때 저작권때문에 방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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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트레일링 스탑 딱 끊어버리고 다시 반동 나오죠 자 그런거 계획치 않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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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조문 접수 완료 조문 접수 완료 조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조문 접수 완료 이게 거의 스캘핑이거든요 이게 제가 여러가지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한 4-5틱 정도는 타이밍을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한 계약이면 5개약 수수료 빼고 하면 4-5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많은 횟수를 수익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기회 놓치고 번조놨다가 먹을 수 있는 기회 왔다가 마이너스 되는지 이런거 상당히 있거든요 더 길게 끌고 가다보니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길게 끌고 갈 것인지 그것이 조금 아직도 한 확실하게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러나 저는 두가지를 좀 섞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짧게 할때는 짧게 하고 좀 길게 끌고 갈 자리에서 좀 길게 끌고 가고 그것을 적절하게 5대5 정도로 한번 섞어 보려고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6틱이거든요 4-6-24 20 한 5만원 수수료 빼고 하면 한 20 한 2-3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네틱으로 아니 내계약으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전매매 잠깐 접어두고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잘 한번 챙겨보십시오 지금 한두틱 올라오면 또 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체결되고 난 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쉬워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체결되고 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밑으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먹은 것을 만족할 것인지 그것을 조금 더 통계적으로 결정하고 싶어서 체결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쵸? 뭐 아쉽죠? 쫓아가기보다는 밀리면 다시 또 매수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하 세게 치우고 가면 따라가기 좀 부담스러운데 하나만 따라가야 겠습니다 조문 접수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도 스케핑하는 겁니다 구공이죠 구공 그러면 여기 딱 대두는 겁니다 밀려도 저는 비빌 언덕이 있거든요 여기 지지선 있지 않습니까 70도 있고 추가 추가하면 되죠 아까 20개까지도 갔었는데 그쵸? 이제는 챙기기 개념으로 로스컨만 확실하게 그려놓는다면 오늘 플러스로 마감하는거는 확실한거거든요 이런 선순환으로 돌아가야 되는건데 그것이 꼬이다 보면 압수단으로 돌아가는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배팅할때 배팅기법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투자자금 자금관리도 상당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혼자서 다 해야되니 너무 힘든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기관 외국인들 큰 메이저들은 트레이드들이 있고 그 상위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폭을 딱 정해놓고 손실 상한선에 도달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등 어 그런 잠깐만요 이거 빼고 그런 어 규제를 하는 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면 마인드가 한번 무너질 때 크게 깨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조문 접수 완료 조문 접수 완료 조문 접수 완료 흠 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스켈핑 인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 예전에 음 휴일 날 제가 트레이닝 하고 싶어서 너무 하고 싶어서 자 지나간 차트 대놓고 이렇게 한티간티 옮길 수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그렇게 연습을 했더니 분봉 분봉 매매 그리고 시뮬레이션 이렇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에휴 하시더라구요 그것이 얼마나 큰 연습이고 실전에서도 충분히 잘 적용 하려면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인데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오늘은 아 매매 연습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어 손익을 한번 보자면요 4백 한 60만원 정도 오늘 수익 났거든요 자 이것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매매 기법을 좀 더 세밀하게 완성시키고 트레이닝 하고 싶어서 실전 매매 중단하고 모의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구요 각트 KTV 주식기초강의 여러분들 돈 많이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잘 좀 챙겨보시고 공부하는 그런 또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hun 저 넌 2 00 00 00 00 00 00